드디어 저희 4집 해피엔딩 녹음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언니가 몇 점이야? 20점? 솔직히 점수 많이 졌다 20점이? 멋있어 난 해피엔딩 나이스 나이스 가위가위 보호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전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자주 좀 져 실현, 고난, 실패, 좌절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실현, 고난, 실패, 좌절 자, 시계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드디어 녹음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녹음실은 녹화도 된다고 해가지고 좀 더 기대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대근불면서 윙크하면 50점 대근불면서 100점 배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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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은 첫 번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, 첫 번째 네 화이팅! 해피엔딩 네네네 글자 하나하나를 살려주실 때 네, 알겠습니다 모두 해피엔딩 딕션 좋은데요? 사랑하십시오 딸 찾으신 명상 태고! や like 코로나가 다 빠지신거 아니에요? 아니 말 그대로 했다 인정 화이팅 화이팅 끝났다 숨어있는 엄마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씩 붙여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뻗으면 힘이 안 빠져요 한번씩 헹헹헹 누가 보면 보컬인 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조용하게 끌어 엔딩 해피엔딩! 녹음이 끝났습니다. 저희 해피엔딩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해주세요. 이번에 해피엔딩 새 의상을 피팅하러 왔습니다. 애주는 것 같네요. 조심하세요. 저 의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쇼킹 때 의상 피팅했을 때가 아직도 길이 새롭지 않았는데 벌써 4집 이번에 새로 제작해주시는 뉴 시그니처는 얼마나 예쁜지 기대가 되거든요. 다영 언니가 이쁘다는 얘기만 이날 100번은 한 것 같아요. 오 진짜 이쁘다. 신났는데요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펑키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죽 소재나 아니면 시스루 소재로 같이 중화를 시켜주면서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상을 만들어 하겠다고 생각했어요. 해피엔딩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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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저희를 예쁘게 담아주는 다담 스튜디오입니다. 여기 ié피엔딩 많이 사랑해주세요. COD 지금 뭐 하는 중 해피엔딩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영상이 나왔는데요. 럭스가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. 해피엔딩 뮤직비디오 현장에 있는데요. 지금 제가 멋진 신사분과 함께 있는 낯선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인트로 첫 장면에 댄서분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처음 연기라 좀 떨리는데 민석씨가 잘 케어를 해줄 것 같아요. 오늘 첫 연기인데 어떠세요? 첫 연기인데 아직 떨리고 긴장되긴 하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도와주세요. 이제 다들 각자만의 끼를 뽐내시죠. 시간이 왔습니다. 발산! 김상현이 어떻게 옷이 그냥 하라고 있으세요? 저 촬영하는데 갑자기 댄스를 추고 있더라고요 다같이 뭐? 쟨사람들? 저희의 단체 퍼포먼스 촬영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저희의 퍼포먼스와 민석이와 제니의 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촬영 장소인 한빛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날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멋지게 촬영을 끝냈습니다 제니 고생하셨습니다 제니 고생하셨습니다 제니 고생하셨습니다 제니 고생하셨습니다 제니 고생하셨습니다 제니 고생하셨습니다 제니 고생하셨습니다